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새로운 미래가 처음으로 영입된 청년 인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무술 삼보 국가대표 신재용 씨와 장승환 부산대 연구교수 조규민 스타트업 대표 최재형 한국영상대 외래교수입니다 이낙연 인재위원장은 기존 정당의 인재 영입 방향과 달리 자신의 분야에 천착해 식견을 쌓아온 숨은 영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